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모두 다 같이 속벽을 치며 짝짝짝짝짝짝짝짝 오늘도 신나게 오늘도 힘차게 으쌰으쌰으쌰 자자고래 주시네요 야! 범개맨 오늘도 신나게 놀거에요 네 그래 얘들아 오늘도 사이좋게 놀아 네 자 그럼 범개맨은 잠시 후에 돌아올게 범개맨 범개맨 어? 어? 그런데 벼리가 안보이네? 어디있지? 나는 정의의 벼리맨이다 우와 벼리들아 벼리야 우와 우와 벼리야 우와 우와 이게 누구야? 별이잖아 벼리야 벼리맨 우와 벼리맨 벼리맨 guided 이 이 이리 우리 다녀 다같이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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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카 보안단 마리오 마리오란 마리오 와우 별이 정말 멋지단 마리오 고맙단 마리오 잠깐만 별이만 지켜줄게 안 되겠군 마리오 라이트 이번엔 마리오 꼬까루 얘들아 다들 괜찮냔 마리오 응 괜찮아 이게 아닌데 마리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역시 마리오가 최고란 마리오 별이맨 우릴 지켜준다더니 어떻게 된거야 그래 별이맨 잘 좀 해봐 몰라 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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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별이가 맘 상했나봐 난 그냥 뭐 장난한건데 얘들아 어서 가서 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잔 말이오 응 알았어 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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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s 아리오 1. 모두들 마리오만 최고라고 해서 별이 마음 상한거니? 우리도 번개맨만 최고라고 해서 마음 상했죠. 오늘 번개맨 최고라고 써 친구들 끝나고 다 담아! 내가 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좀 좀 진정 진정!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잘난 작전! 별이 달래주를 쳐가면서 번개맨만 좋아하는 초인헤드 친구들 괴롭히지! 자 야야 오늘 작전 다 끝난 느낌이야. 다들 마리오만 최고라고 하고! 나도 별이매 라이트 별이매 꽃가루 이런거 있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럼 그럼 별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그래 우리가 도와주면! 나 잘난 더 잘난 또 속이려는거 다 알아요! 일어났잖아. 우리가 마리오 라이트 마리오 꽃가루보다 더 멋진걸 선물해주려고 했는데. 그래 그것만 있으면 마리오보다 더 멋지되고 완전 난리 날텐데. 싫은 날고! 잠깐만요! 정말 그런게 있어요? 그럼 그럼 일단 보기나 하라고! 자 나와라! 왕주먹 로봇! 우와! 로봇이다! 우와! 이 지목 좀 봐! 정말 잘 싸우겠는데? 얍! 얍! 날 따라하네? 날 따라하지! 특별히 별이 너를 위해서 만든거거든. 우와! 신기하다! 어? 그럼 이번엔 발차기! 얍! 얍! 하! 하! 우와! 대단하다! 자 그럼 별이야! 네! 조일랜드 잘 지켜! 네! 안녕! 고마워요! 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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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이야! 어? 별이야!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잔 말이오. 그래? 알았어. 별이야! 근데 저 로봇은 뭐야? 어때? 정말 멋지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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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조심해! 말이요! 나한테 맡겨? 어? 별이야! 왕주벌 로봇! 박쥐! 공격! 헛! 주먹! 번지! 헛! 아유! 박쥐! 아유! 아유! 박쥐! 박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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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덕분에 박쥐가 도망갔단 말이오! 아유! 뭐 이정도 쯤이야! 아유! 왕주벌 로봇은 어디서 낳냔 말이오! 그게 말이야! 우리가 좋지요! 우리가 줬지요! 아니! 왕주벌 로봇 훈련시키려고 별이한테 빌려준 척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려줘. 야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그런 거였어요? 자, 왕주먹 로봇 연습한 대로 조혜린의 친구들을 공격해. 공격해. 안 돼. 왕주먹 로봇 공격. 주먹 파티. 안 되겠어. 로봇은 변해라. 찬란. 안 돼. 조현린의 친구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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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번뀨밍을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셋. 번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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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원! 번뀨밍! 범계맨! 마리오, 아이들과 피해 있어. 알았단 마리오, 얘들아 어서! 자, 왕주먹먹어! 범계맨 공격! 왕주먹먹어! 왕주먹을 막 휘둘러야지! 반대로, 잘난 파워는 사라져라! 범계 파워! 범계! 범계! 아, 여름아! 안 되겠군. 우리가 직접 상대 해주자고? 그대! 자, 스티! 좋아, 그렇다면! 범계! 스킨! 범계맨 과와라! 자, 스킨! 자, 스킨! 범계! 야, 스킨! 네, 스킨! 야 야 같이 같이! 야 너 진짜 간다! 범겐에는 오늘 끝이야! 범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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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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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범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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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별이야, 아주 잘했어. 정말 미안해요. 다들 마리오만 좋아하는 거 같길래 저도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 별이야.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맞죠? 정말요? 그래요! 별이야, 언제나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란 말이요. 맞아요! 별이야!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 늘 기쁨이 되어줘 언제나 그대 곁에 함께할 사랑 드려요 마음처럼 쉽지 않은 세상에 그댄 작은 꿈을 꾸지만 그대 꿈속에 함께할 수 있어서 난 항상 감사드려요 그대 내게 소중한 사람 늘 기쁨이 되어줘 언제나 그대 곁에 함께할 사랑 드려요 다들 나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 네! 별이 최고!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해요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야 넌 소중해 라고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친구야 넌 소중해 좋아요! 소중한 친구들 모두 일어나 범계체조 해요 자,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 범계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범계체조 준비 범계! 자, 한 번 더 범계! 범계 춤춰 범계 춤춰 범계어 범계 외쳐봐 범계 파워 한 번 더 범계 소리쳐 범계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 봐 범계처럼 나나나나 범계 соверш 합니다 더 범계 정의의 용성 정장에 외쳐봐 자 다같이 범계 파악을 외쳐봐요 범계 파악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노래도 씩씩하게 다시 한번 범계 세줘 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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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다 함께 외쳐봐 범계 파악 다 함께 소리쳐 범계 파악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봐 범계처럼 우주까지 우적의 용사 전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다같이 번개방광 번개맨 너만 제주하냐 우리도 한다 전원 제주 시작 나잘라잘라잘라잘란 더잘 더잘 더잘란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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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사람 잘난 체조 못난 사람 못난 체조 우하 우하 잘난 잘난 세상 잘난 사람 요리조리 내 맘대로 우하하하 우리가 한다 잘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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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났지 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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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 잘난 체조 그만하시지 번개 파워 잘난flix 잘 jurídой let's 초 잘난 общем 잘 jud Pi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